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2일 채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급격하게 민생을 강조해가면서 정쟁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부터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이런 식의 현수막을 전국에다 내걸었었는데 그걸 철거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소통 현장 속으로 대통령실 직원들 책상에만 앉아있죠.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도한 정쟁보다 생산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다 얘기하고 어찌 보면 이런 정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대변인 그다음에 부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도 엊그제부터 이른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야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논평을 별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자 민주당 뭐 마치 호응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의원과 당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부 여당의 선거 패배 여진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면서 승리에 안주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 이제는 경제회복 대안과 민생대책 마련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처럼 정쟁성 현수막 떼고 정쟁성 논평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느냐 그걸 논의를 했는데 뭐 약간 좀 더 두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현수막 철거하고 뭐 이러면서 일종의 무기 사실 정치에서는 말이 무기거든요. 논평이 무기죠. 이 무기를 버렸는데 민주당은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모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당모 복귀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논평을 많이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자택에서 또는 녹색병원 거기에서 뭐 충분히 다 본인의 뜻을 관철시켜 왔던 거 아닙니까. 뭐 원내대표 뭐 또는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다 당모 지시하고 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굳이 뭐 집에서 당무를 보나 당사에 나와서 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무복귀라는 건 그냥 형식상의 그 어떤 본인이 일하는 자리의 차이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당무복귀? 글쎄요. 그럼 그동안에 당무를 안 했어야 이 말이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장 기자들이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된다. 어디에 있든 간에 당무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일주일 내내 또는 하루 뭐 9시간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 뭐 대표가 뭐 재판 리스크가 있으면 당무에 소홀히 할 수밖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무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근데 그럼 과연 국민의힘은 야당 비판이라는 결정적 무기를 버렸는데 지금 야당은 대여 공격 현수막 또는 뭐 비난조의 성명 뭐 이런 무기를 버렸느냐 아직 안 버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지금 총선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작됐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 당장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 이런 거 자제하자고 한 그 다음 날 어제죠 어제 강선우 대변인 강선우 대변인 보니까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급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됐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더군요. 정권 실세의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제가 왜 청와대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였으니까 그 사람이 정권 실세입니까 어이없는 얘기죠 대표적인 정쟁형 논평입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정권 실세라고 하는 정치인 처음 봤습니다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어떻게 정권의 실세입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호성 정도 되나요 김승희 의전비서관 알지도 못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학폭 자녀 학폭 의혹이 생기니까 겨우 알게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낙하산 인정 부분에 관해서 논평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직원들 앞에서 스스로 낙하산이라며 자랑스럽게 떠들어댄 인수위 출신 이재환 부사장이 오만방자한 추태가 밝혀졌다 이런 식의 논평을 했습니다 떠들어댄 이라는 표현도 문제고 인수위 출신이라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는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이재환 부사장이 정권의 실세라도 되는 양 낙하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많고 심지어는 낙하산 알바퀴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언급 안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솔직하게 자기 낙하산이라고 인정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비난했다 자 그럼 이건 정쟁이냐 이건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한 지향하자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보시죠 정치라는 게 결국 유권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표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들 눈길을 잡아야죠 그러려면 자 앞으로 어떤 현수막을 국민의힘이 내걸지 모르겠으나 뭐 민생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 앞으로 뭐 정쟁보다 민생 뭐 이런 거 강조하고 민생은 뭐냐 그럼 도대체 그러면서 뭐 지금 의사증원 얘기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아 그거 다 좋은 얘기죠 뭐 정쟁한다고 그러면 의사증원 이런 거는 안 하나요 하죠 그것도 충분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에 아주 자극적 과장 이런 문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유튜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눈길이 가든가요 그런 게 눈길이 가죠 아무래도 물론 거기에도 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예 그 썸네일 제목이 없는 내용으로 하면서 썸네일을 완전히 엉뚱하게 한 거 또는 썸네일만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도록 과장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뭐 별것이 다 있죠 자 그러나 적어도 조회수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언론의 세계에서도 또는 뉴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그리샤메 법칙 뭐 이런 거 아마 아실 텐데요 좋은 화폐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신뢰의 문제가 물론 있죠 정말 중립적이고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저런 뉴스는 안 본다 이러지만 적어도 뉴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극적 제목 이걸 했을 때 뉴스 조회수가 많아지고 본인의 수입이 많아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유튜브 자극적 제목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걸었던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부결이 이재명 방탄이다 라고 얘기한 이거는 정쟁적 현수막인가요 아니면 팩트인가요 저는 팩트로 봅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부결시킨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했다 그건 본인이 사과하고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과정 지켜봐 보면서 정말 본인의 해명대로 그것이 만약에 실수였다면 실수 한 번 했다고 대법원장 하면 안 된다 글쎄요 그럴까요 사과받고 시정하면 뭐 그런 정도는 실수를 여러 번 했다면 모르지만 그 정도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맞는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기각했거든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돈아 본인이 사과하고 팔겠다고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고 그러니까 팩트로 얘기해도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현수막을 철거했으면 이게 정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대목 저는 정쟁과 무기는 조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정쟁이냐 홍보냐 이 한계도 모호합니다 지금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1년간 벌여온 수많은 편법 꼼수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스스로 이것이 정쟁이다 이렇게 인정했나요 인정 안 했죠 내가 하면 홍보고 남이 하면 정쟁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정쟁과 민생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한계도 모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총원 대표 시절이죠 한 20년 전인데 한나라당 대표 시절입니다 이때 박종희 대변인이 대변인제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각 당의 대변인 이 사람들이 정쟁을 앞장서서 부추긴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대변인 한 명이었습니다 부대변인도 없었습니다 그 대변인 한 명이 정쟁을 부추긴다고 그걸 피지하자 당시 야당 아 당시 여당이죠 당시 여당이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뭐 없던 일 돼버렸죠 지금은 대변인 얼마나 많습니까 대변인 뭐 무슨 대변인 뭐 수석대변인 뭐 선임대변인 뭐 부대변인 뭐 상근부대변인 다 정쟁이 전의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이야말로 대변인제 폐지 얘기가 나올 때 아니 본변이 오면이 있는데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다 자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든다면 대변인 대변인이라는 거는요 대변 남의 의견을 대신 얘기해준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의견을 자기가 얘기하면 됩니다 왜 거기에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이 대변인이 여야 막론하고 정쟁의 전의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짜 정쟁 을 지향하겠다 이러면 대변인제를 없애야죠 그리고 본변이 다 하면 됩니다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 대표가 하고 총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총장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무기라고 보는데 무기 이게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게 원래 한계가 모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것도 민주당은 지금 이 무기를 버릴지 안 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무기를 버리는 것이 과연 좋은 대책이냐 이게 지금 상당수 언론 매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제가 단언컨대 얼마 안 간다고 봅니다 언론은 다분히 뭔가 이 명분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무기 버리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계 정쟁인가요 물론 일부 정쟁적 요소가 있죠 그러나 이재명 방탄은 팩트죠 그게 왜 정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국민의힘이 지금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뭐 소통이냐 뭐 이런 걸로 이 기력을 회복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음식을 먹어서 앞으로 기력을 회복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당장 기력을 회복하려면 영양주사를 맞아야죠 한방 그게 뭘까요 국민들이 눈길을 확 끌 수 있는 대책 사람 바꾸는 거죠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 흔히 뭐 거의 정치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왜 졌을 때 대패했을 때 사람을 바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여기서 그 이 정쟁이냐 홍보냐 경계도 모호할 뿐더러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무기를 버렸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같이 버린다면 뭐 그거는 이제 백병전 상황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자 의견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무기 버린 국민의힘과 무기를 들고 있는 민주당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실질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효과가 빠른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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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